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모두 숨졌습니다. 1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여성 2명이 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현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승용차 2대 운전자들인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